반갑습니다. 앞서가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쌤이 여름방학 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면 좋겠는지 학습법을 좀 찍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념은 다 됐잖아요. 그치? 이제 실력을 높일 수 있는 문제풀이 학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딱 봐도 여름이다. 그치? 피부색이 여름여름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 이제 실력을 높이는 문제풀이 학습법이 뭐가 있는지 바로 갈 건데 그 전에 이제 쌤이랑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봐. 우리가 올류베이지 기본강좌 심화강좌에서 아주 많은 개념들을 공부하면서 개념을 그냥 공부한 게 아니라 개념별로 유형들을 다 나눠놨었잖아. 그치?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문제의 유형을 분석했고 접근법을 정리했으니까 이거를 문제에 넣어봐야 되는 거야. 또 새로운 문제들이 막 나올 거 아니야. 우리 기출문제들이 나오고 또 여러분 EBS 것도 있고 또 엔젤들도 사서 보고 하니까 그런 문제들을 풀면 다시 이게 어떤 유형인지 가봐야 되는 거야. 해서 유형 분석과 접근법 정리 공부를 했으니까 문제에 넣어보고 또 문제를 풀면 다시 일로 가보고 이거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이 문제에 개념을 넣을 수 있는 실력을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문제를 막 드립도 풀면 되나? 그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효과적인지, 효과적인지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풀인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유형 분석했잖아? 접근법 정리했잖아? 그럼 문제 속에 들어있는 요소가 뭐냐? 그럼 어서 시작해야 빠르고 명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냐? 또 시작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시작을 했으면 어떤 식으로 전개 과정을 해야 되냐? 사실 이 안에 들어있는 핵심은 뭐냐면 명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 이거야. 명확한 확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 이거입니다. 그래서 요소를 파악하는 이유는 또 유형을 분석하는 이유는 유형별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아주 빠르고 명확하게 확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 아주 빠르고 명확하게 확인 작업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시험장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 기니디가 영일리라고 치자. 예시야, 예시. 기니디가 영일리야. 이걸 경우 다 짜면 6가지 경우 나오잖아. 그걸 다 해봐.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해설지나 해설 영상 같은 경우는 풀어본 쌤이 하는 거잖아. 해설지도 푼 사람이 해설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안 된다. 제거. 이렇게 하면 모순이다. 제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거.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시험장에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잖아? 그럼 꼭 마지막에 한두 개 문제풀이 못했어요. 시간이 부족해. 이런 얘기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이렇다면 저렇다면 할 시간 없고 우리가 이 요소가 나오고 이런 유형이고 이런 요소가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전개해 나가야 명확하고 빠르게 확인 작업하고 선택할 수 있는지 공부를 해놔야 되는 거야. 그러면 뭐 한 아예 이거면 돼. 이건 없지만 한두 번의 확인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형 분석하고 접근법 정리했으면 문제를 풀 때마다 요소 파악하시고 시작점 파악하시고 전개 과정 분석을 하면서 이런 요소가 쭉 요소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니야. 여러 개가 그럼 이런 요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명확하고 빠르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지? 고민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실력이 싹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과 후에 여러분 클라스가 확 달라지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거야.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되게 좋은 얘기고 그런데 이제 학생들의 느낌이 좀 안 올 수 있어서 대표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본 적 있냐 이거? 있어야지. 어떤 문제를 갖고 와도 다 해줄 수 있는데 가장 최근 문제야. 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17번 문제입니다. 자 얘는 풀어본 사람들은 알잖아. 이게 어떤 건지. 자 봐봐라. 가다의 유전자 중 두 개는 13번에 있고 나머지 하나는 X에 있다. 요소가 하나 나왔어. 뭐 나왔니? 2연관 1동립인데 2연관은 상연관이고 1동립은 X 독립되어 있는 거야. 끝. 자 그다음 이건 그냥 일반적인 얘기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다 중에 두 개는 우성 한 개는 열성. 그럼 두 개는 우성 형절이구나. 하나는 열성 형절이구나. 이것도 이제 크게 쓰이는 연관과 독립처럼 크게 쓰이는 건 아니지만 문제의 조건이니까 체크는 해두시고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의 성별과 가다 발현 여부 그걸 그림으로 안 주고 표로 줬어. 그냥 가계도를 나타낸 거야. 가계도를. 표로 나온 거지. 가계도. 가계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가족 구성의 핵형은 모두 정상인데 밑에 보니까 돌연변이야. 그럼 유형이 뭐냐 이거. 가계도 돌연변이지. 그런데 좀 더 상세하게 나누면 쌤이랑 가계도 돌연변이를 세 개로 나눴어어어. 지금 수업하는 건 아니니까 세 개가 뭐다 이런 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가계도 돌연변이의 세 개 중에 어디에 속하는 거야? 핵형 정상 가계도 돌연변이에 속하는 거야. 그러면 돌연변이 문제가 나오면 자 접근을 하기로 했었잖아. 접근법. 잠깐만. 어머나. 잠깐만. 접근법들을 봐야 되잖아. 그럼 돌연변이 문제는 돌연변이가 시작점입니까? 정상유전이 시작점입니까? 그래. 여러분이 그런 걸 생각을 했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돌연변이가 나오면 돌연변이를 먼저 볼 건지 정상유전에 주목할 건지를 여러분이 공부를 해놨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문제에서도 그걸 쏙 가는 거야. 4번이 돌연변이래. 보통 문제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어렵게 내려면 3, 4번 중에 한 명이 돌연변이 한 명은 정상. 이렇게 나왔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돌연변이 4번 딱 줬어. 그럼 우리 4번 보기로 했어? 안 보기로 했어? 그런 걸로 판단하시면 되지. 그럼 시작을 어서 해야 돼? 정상유전 파트에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지. 그치? 정상유전 파트를 딱 봤는데 가나다가 있어. 물론 문제가 쉽긴 한데 가나다가 있어. 그럼 여기 어떤지 확인해봐. 그러면 가계도에 쓰인 우리 13가지 규칙을 배웠잖아. 13가지 중에서 어떤 걸 바로 쓸 수 있습니까? 가 파트에서 1번 규칙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가는 병이 우성, 정상이 열성. 병이 우성, 정상이 열성이고 딸래미가 나왔으니까 상유전이라는 걸 잡았단 말이야. 어? 상유전이라면 아까 우리 요소 판단한 2연관 1독립의 연관 파트가 상이잖아. 그치? 그럼 연관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었지? 그렇지. 쌤이 이제 실전 심화 2개를 딱 알려줬었단 말이야. 경우의 수를 줄인다. 염색체별로 판단한다. 이런 얘기 했었지. 그치? 그럼 염색체별로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럼 누가 문제에서 중요한 애들이 되는 거냐? 이렇게 전개가 계속 된단 말이야. 그러면 2번, 3번 요 애들이 어때요? 뭐 이런 얘기 하겠지. 왜? 상염색체에 열성 둘을 받았으니까. 그치? 그럼 묶여있으면 같은 편형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묶여있으면 같은 편형 나와야 돼. 누가 묶여있겠니? 가와 나 중에. 이렇게. 나와 다 중에 나와 다 중에 가에 묶여있는 게 나와 다 중에 누구냐? 이런 얘기 한 거야. 그러면 판단이 딱 섰잖아. 그치? 그러면 다가 엑세염색체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문제가 뭐야? 돌연변이가 상염색체에서 돌연변이 일어났어. 반대로 얘기하면 성염색체 정상유전이야. 그럼 성염색체 정상유전이면 가정법 써버릴 수 있나? 쓸 수 있지. 그럼 빠르게 휙 그러면 나형질이 우성형질인지 열성형질인지 알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요소들 얘기는 쌤이 12월달부터 했었던 모든 개념 강의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쌤이랑 만났던 학생들은 알잖아. 맨날 우리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문제에다가. 그리고 이 문제를 봐. 그러니까 학생들이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유형을 제대로 분석을 해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돌연변이 이런 유형 분석이 아니야. 가게도 돌연변이의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돌연변이의 DNA 상대량이 나오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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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지 그러면 각각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가 접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치? 접근을 하려면 요소를 알아야 되니까 문제를 보면서 요소를 판단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요소를 딱 판단해놓고 유형을 요소 판단하면서 유형 분석이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할 건지 여기서 시작해야 명확하게 탁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연습을 해놓으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미래에 나오는 문제를 이거 하면 다 돼. 이렇게 하는 건 사기치는 거니까 그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은 다양한 문제를 풀면 여러분이 문제 속에 들어있는 요소를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더 대처를 유연하게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를 맞출 확률이 올라가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차근차근 문제를 활용하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과 여름방학 시작한 후에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될 거야. 달라진 걸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해서 이제 여름방학 때 문제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를 예제 예시를 통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직접 체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선생님이랑은 강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